서산시가 내일부터 1차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상은 관내 14,660개 농어가로 가구당 1명씩 40만 원을 온통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되며 해당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역 농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됩니다.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을별 배부 날짜를 지정해 운영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미리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입니다.